다음에는요 상주 가수님이 두 분 나오셨어요 김태희 가수님은 마지막으로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자리를 앉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바본가요? 자 가요방송24 상주신문과 함께하는 표가여쇼 다음에 모실 분은요 오병조 가수님인데요 낙동강 예술단장이시고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오병조 가수님을 모시고 한국의 남자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자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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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더가 고야니가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